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? 잘못했어요. 죄송해요.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당장 나가!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. 변호사님과 제이한테 정말 잘못했어요. 왜? 왜? 어? 이제 너도 엄마가 돼 보니까 하늘이 무섭니? 아니면 뭐 위자료 깎아보려고 수 쓰는 거야, 지금? 그런 거 아니에요. 저도 앞으로 애랑 잘 살아가려면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. 아, 네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구나. 너랑 할 얘기 없어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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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